안녕하세요 서성진 교수입니다. 오늘 명사의 영어 어록의 주제 한번 더 게스트 이야기 할까 합니다. 사랑과 죽음은 똑같은 청하지 않는 손님인 불청객이다. 이 의미는 또 뭘까? 차이코스키는 손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했을까? 자 이제 명사의 영어 어록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. 음... 차이코스키 아시겠지만 러시아 제국의 작곡가죠.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Inspiration is a guest that does not willingly visit the lazy. Inspiration 하면 무엇인가 막 영감이 떠오를 때 Inspiration 영감 willingly 기꺼이 자기의 뜻을 가지고 the lazy the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뭐뭐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여기까지만 볼게요. Inspiration is a guest 영감은 손님이다. 그런데 that does not willingly visit the lazy. 게으른 사람은 기꺼이 방문하고 싶지 않아 하는 손님이다. 아 손님인 손님인데 이 손님이 방문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대요. 게으른 사람은 방문하지 않는 그런 독특한 손님이 누구? 영감. 떠오르는 영감. 네 역시 작곡가다운 이런 명언을 했네요. 우리가 어떠한 창조적인 일을 할 때 막 뭐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 영감은 부지런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손님이군요. Inspiration is a guest. 영감이 손님인데 that does not willingly visit the lazy. 게으른 사람한테는 기꺼이 방문하려고 할 의지가 없는 그런 손님이 다 그랬어요. 네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영감이 필요할 땐 정말 무엇인가 게으러서는 안되겠구나 이 말을 또 전해주고 있네요. 그 다음 또 볼게요. 이 말을 한 분은 라마 크리슈나 인도의 종교가라고 합니다. 의미가 뭘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when the flowers bloom bloom이 동사로 꽃이 피다죠. 꽃이 만개를 할 때 꽃이 필 때에는 the bees, 벌들이, come, 온다. uninvited는 초대하지 않아도, 초대받지 않은 이런 뜻이죠. 이 문장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. though they are not invited 이 앞부분을 생략을 한 거죠. 벌들이 초대를 받지 않았어도 꽃이 피면 알아서 들 온다. 이럴 때 come, uninvited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오네 하는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. 자 이렇게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꿀벌 이야기도 해봤고 어떠한 그 음악 작곡을 하는 데 영감도 얘기를 해봤어요. 또 자 한번 볼게요. 여기 지금 사진 하나 가지고 봤는데 무슨 생각이 드세요? 네, 꽃이 시들어서 그냥 물가에 갖다 버린 거 내용 볼게요. Love and death are two uninvited guests. 사랑과 죽음은 둘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 불청객이다. 둘, 불청객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죽음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. When they will come, nobody knows. 이 문장에서 주어는 nobody 동사가 knows. 그런데 When they will come 이라고 하는 또 짧은 작은 문장이 knows의 목적 역할을 해요. 그것들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. 여기서 they는 love 그리고 death 두 개죠. 사랑과 죽음은 그들이 언제 올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.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어 부분이 앞으로 나왔어요. 우리가 회화를 하거나 아니면 글을 쓸 때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목적어 부분을 앞으로 내놔도 되는구나. 이것도 하나 알게 되었네요. But both do the same work. 하지만 이 둘 다 공통으로 똑같은 일을 한다. One takes heart. 하나는 마음을 빼앗아 가고 And the other one 또 다른 하나는 Takes its beads. 그것의 그 심장의 비트는 맥박 고동 그 뛰는 고동 맥박을 빼앗아 간다. 즉 이것이 멈추게 되면 빼앗아 가면 사망이지요. 이렇게 love, 사랑과 death, 죽음이 불청객인 이유는 언제 올 줄 모르지만 공통점? 빼앗아 가는 게 있네요.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가면 love, 사랑이고 그 심장 뛰는 고동 맥박을 빼앗아 가면 death, 사망이구나. 이런 사랑과 죽음에 대한 것을 게스트라고 손님에 비유해서 아주 멋진 표현을 했어요. 대충 똑같지 않더라도 이 문장 많이 암송하시면서 필요할 때 적절히 이렇게 표현하시면 굉장히 프리토킹이 멋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이렇게 게스트에 대한 비유를 좀 알아봤습니다. 또 앞에서 했던 철커트리의 이야기도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 해볼게요.